자 이제 압류 후 성리반 유치권 이 부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재 342쪽에 위에 관련 판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우리 교재는 이거 하나만 나와 있고요. 1번만 나와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노트나 책에다 따로 정리를 이것까지 2, 3, 4번까지 정리를 해두셔야지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점유하고 관련된 건데요. 유치권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채권자가 점유를 장악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유치권이에요. 이때 점유는 언제 성립해야 되나요? 채권보다 먼저요? 나중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점유는 채권이 먼저 생이고 점유를 나중에 해도 되고요. 거꾸로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채권이 생겨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가 물건에 점유만 장악을 하면 유치권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그 점유가 언제 성립한 거? 압류 후에. 압류된 후에 성립한 것도 상관이 있느냐? 유치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잠깐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토리를요. 가베 건물에 이렇게요. 이 건물이 사우나 건물입니다. 의뢰계, 의뢰계 이렇게요. 저당권이 성립해서 저당권이 성립한 상태예요. 이 건물에 대출을 해 준 거죠, 대출을. 대출을 이렇게 10억을 융자를 해 줬어요. 이 사우나 건물 주인한테. 그런데 저 사우나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요.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놓냐면 병한테. 병은 이 사우나 건물이죠. 이 사우나 건물에 공사를 맡은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 공사를 한참 했어요, 공사를. 그런데 이미 이전에 뭐가 생겼어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먼저 생겨 있어요, 여기 1월달에. 1월달에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이미 성립한 거예요, 1월달에. 용자는 얼마 해 주게요? 10억이에요. 10억에 용자를 해 주고 저당권이 저 사우나 건물에 성립해 있는 상태. 이때 병이 공사를 계속해 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누적이 됐어요, 공사비가. 공사비가. 그래서 병은 뭐가 생긴 거죠?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업자죠, 공사대금 채권자. 그런데 이게 미수금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게 5월쯤 되니까 5월쯤 되니까 이 공사대금 미수금이 5억이 넘게 됐어요, 5억 넘게. 아직 채권은 있어도 유치권은 안 생겼죠? 유치권이 생길라 치면 병이, 업자가 유치권이 생길라 치면 저 건물을 어떻게 하죠? 점유를 하면. 점유를 하면 유치권이 생기고 점유 안 하면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일반 채권만. 공사대금 일반 채권만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렇게. 점유를 안 하면. 자, 이때, 이때. 잘 보시게 보입니다. 사우나 주인이요. 이 돈을 못 갚게 되잖아요. 못 갚게 되면 저당권자, 은행은 어떻게 하죠, 저 건물을? 경매 신청을 하죠. 얘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들어가 버리면 법원은 어떻게 하죠, 저 건물을? 압류를 때려요, 압류를. 누가? 법원에서.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다 뭘 신청했으니까요?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했어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했다. 했다, 했다. 이걸 했다. 그 말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요, 저 건물. 사우나 건물 주인이 이걸 팔아먹으면 안 되죠. 팔아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저기다 법원은? 압류를 닦으라, 압류를. 압류가 된 상황입니다. 압류가 되었다, 압류가. 압류 조치가 된 거예요, 압류 조치. 압류 조치. 뭐 하지 못하게? 처분하지 말라고, 처분하지 말라고. 압류를 걸었다는 말, 앞으로 부동산에다, 부동산에다 뭐를 걸었다? 압류를 걸었다, 압류를 걸었다라는 말은 압류는 왜 거는 거예요? 처분을 못하게 하는 효력을 얻기 위해서. 압류가 들어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처분금지 효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압류를 걸었다, 압류를 걸었다 그러는 얘기는 이 부동산을 뭐 하지 못하라고?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둔 거예요, 묶어둔 거예요. 이게 압류죠, 압류. 그래서 압류가 되으면 부동산에 무슨 효력이 생겨요? 처분금지효과. 처분금지효력이 생겨요, 압류로부터. 그래서 저 은행은 저 사우나 주인이 돈을 안 갚아버리니까 경매 신청을 해서요. 경매를 집어넣어가지고 압류를 이렇게 딱 묶어둔 상황이에요. 묶어뒀어요. 묶어뒀어요, 묶어뒀어요. 그런데 병도 마찬가지죠. 병도 갑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 있죠, 채권. 5억이요, 5억. 그런데 제가 돈을 안 주잖아, 안 주잖아. 이때, 이때 갑이요. 사우나 주인 입장에서 보세요. 이 은행하고 얘도 업자도 둘 다 채권자인데 채권자인데 얘는 뭐를 걸었어요, 여기다가?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경매를. 은행은 경매를 집어넣고 얘는 가만히 있잖아, 얘는 가만히 있잖아. 그렇죠, 사우나 주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불쾌할까요? 누가 더 갑 입장이 드는 을과 병 중에 누가 불쾌하고 보기가 싫을까요? 바로 은행이죠. 얘는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좀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못 기다리고 얘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경매를 집어넣어버린 거죠, 얘는 은행은. 여기다 경매를 집어넣고 얘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착하고 예뻐. 기다리랬잖아, 내가. 3개월만 기다리면 내가 돈 만들어준다고 그랬더니 얘는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고요? 경매 기입을 했고요. 경매 신청을 때려버렸고 얘는 경매를 안 때리고 기다리는 거잖아.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 거죠? 얘한테 점유를 넘겨버렸어요, 점유를. 사우나에 대한 건물 점유를 점유를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이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뭘 취득하게 된 거죠? 점유를. 점유를 취득했어요, 점유를. 언제? 압류 조치 후에 압류 조치 후에 병이, 병이, 병이. 병이 뭘 취득했다고요, 병이? 점유를 취득해버렸습니다. 언제 취득했어요? 압류 후에요. 압류가 들어온 뒤에. 압류 조치 후에 병은 뭐를 취득했다, 병이? 채권자 병이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병은 공사대금업자 병은 채권자 병은 유치권을 얻게 돼, 못 얻게 돼요.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자가 건물에 뭐를 취득하면 돼요? 점유를 얻게 되면 생기는 거죠. 이 점유는 압류 전이든 후든 아무 상관없어요.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채권자 병은 점유를 일단 취득을 해버렸어요. 10월 달에, 점유를 취득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이때부터 점유를 취득한 이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이. 유치권이 불성립해요, 성립해요? 이거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거. 왜? 점유했잖아, 점유를. 누가?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한 순간부터 유치권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 점유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압류 조치 후에. 압류 조치 후에 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압류에 압류에 처분금지효가 있죠. 압류가 되면 무슨 여력이 생겨요? 처분금지효가 생기죠.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압류가 된 후에 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불안전 유치권이다, 불안전.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유치권은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성립하는데 그게 불안전한 것뿐이야. 불안전한 것뿐이야. 그래서 이 건물이 경매로 낙찰이 됐어, 낙찰이. A가 A가 낙찰을 받았어요. A가 낙찰자. 사우나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죠, 낙찰자. 그러면 병원 유치권 가지고 있나요? 오케이. 유치권 가지고 있는데 그 유치권은 불안전해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유치권은 성립은 하되 유치권은 불성립이에요, 성립이에요. 성립은 하는데 그 유치권을 가지고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낙찰자 A에게 낙찰자 A에게 낙찰자 A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압류 후에 압류가 된 후에 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을 불안전하다. 불안전한 유치권으로 이해를 하면 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이거 불성립한다고 시험에 나왔다고 22회 시험에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은 불성립, 성립? 성립이다, 성립. 다만 그 유치권 가지고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들이대 못 들이대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유치권 가지고 얘한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유치권이 깨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낙찰자가 달라고 그러면 얘한테 검을 갖고 와. 왜? 내가 경매 받았거든. 그럼 그 얘가 유치권 가지고 유치권 가지고 낙찰자에게 싸워 못 싸워. 못 싸우고 유치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원래 우리가 유치권 공부하기를 유치권은요. 경매가 돼도요. 경매가 돼도 깨져 안 깨져 안 깨지고 살아있는 거죠. 건물이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 유치권 언제 성립한 유치권?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해서 성립한 이 불완전한 유치권 있죠. 이 불완전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성립은요. 유치권의 성립은 인정해주되 누구한테 낙찰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서 낙찰자에게 깨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민사 유치권에서 유일하게 낙찰자에게 깨지는 게 이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고요. 압류 후에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은 불성립, 성립 불성립한다. 틀렸죠. 불성립이 아니라 성립이다. 유치권은 불성립합니다. 아닙니다. 성립합니다. 그럼 그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낙찰자가 달라고 그러면 낙찰자가 달라고 그러면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주장할 수 없어요. 깨지는 거예요.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깨지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 부분 22에 두션 문제 27에 두션 문제 29에 작년에 두션 문제 이게 세 번이나 출제가 됐죠.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거듭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학계에서 논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세미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불안전에 불안전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압류 전이었다면 압류 전에 압류 들어오기 전에 압류 들어오기 전에 병이 점유를 취득했다. 병이 뭘 취득했다? 점유를 취득했다고 볼까요? 그럼 얘가 압류 넣은 거예요? 넣기 전이죠. 은행이 압류 넣기 전에 얘가 점유를 치르겠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불안전 완전 완전하죠. 온전한 거죠. 완전한 유치권. 완전한 유치권이 성립하죠. 완전한 유치권이. 이거 완전한 거지. 퍼펙트한 거야. 왜? 압류 걸기 전에 은행이 압류 걸기 전에 내가 점유했잖아. 이 사우나 검을 내 손안에 넣었잖아. 그럼 이거 완전한 거지. 그럼 이게 경매가 되면 그 뒤에 경매가 됐다. 그럼 낙찰자에게 나는 유치권 가지고 주장해 못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위에 하고 불안전 유치권하고 완전 유치권이 이렇게 다르네요. 여긴 불안전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한 유치권이죠. 압류 들어오기 전이면 완전한 거죠. 그러면 낙찰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정반대죠. 정반대. 불안전한 거냐 완전한 거냐. 작년에 여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압류 전에 압류 전에 내가 점유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완전한 거야. 퍼펙트한 거야. 낙찰자에게도 내가 낙찰자에게도 싸울 수 있어. 얘가 달라고 해도 나 못 줘. 왜? 유치권 걸어놨으니까. 그런데 압류 후에 내가 점위를 장악했다. 이거 가지고는 낙찰자에게 싸울 수 없어. 내가 져. 내가 낙찰자한테 지는 거야. 뺏기는 거야. 아주 중요한 실무상의 중요한 경매에서 중요한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압류가 아니라 뭐죠? 가압류죠. 가압류된 부동산은 처분해요? 뭐 돼요? 처분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압류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가압류된 거. 가압류 후. 가압류된 거는 집 팔아도 돼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가압류된 집 팔고 자동차도 팔 수 있죠? 얼마든지 팔아요. 가압류 후에 병이요. 병이 점유를 치르겠다. 이때 유치권은 불완전해. 완전해. 이건 완전한 거예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한 거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지만 반쪽짜리야. 반쪽짜리. 그런데 이거는 가압류되는 거죠. 가압류 걸은 거 점유한 거. 이거는 처분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점유한 거는 완전한 유치권이다. 완전한. 그러면 누구한테도 낙찰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하고 똑같네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압류 후 문제 두 번째는 압류 전 문제 세 번째는 가압류 후 문제 세 개가 지금 다르죠.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불완전하다고 불완전한 반쪽짜리 유치권으로 이해된 건 어느 거예요? 압류 후 이거 하나다. 압류 조치 후에 점유를 취득한 거 이것만 무슨 유치권? 불완전한 반쪽짜리다. 반쪽짜리 불완전 유치권이라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압류 전에 들어왔거나 가압류 후에 들어온 거는 다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니까 낙찰자에게 얼마든지 낙찰자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으로. 네 번째는요. 이제 뭐 한 거? 저당권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성립한 거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후 병이 점유를 취득했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불완전 완전 이거 완전한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당권 생긴 걸 병이 점유했죠. 이것도 완전한 유치권이다. 완전한 유치권. 그러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항할 수 있다. 똑같다. 위험.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제일 특이한 놈은 한 놈이다. 어떤 놈? 일본이다. 이 1번만 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 유치권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반쪽짜리다. 반쪽짜리. 불완전한 반쪽짜리 유치권이에요. 불완전한 반쪽짜리. 반쪽. 그래 낙찰자인데 이 낙찰자 때는 유치권이 박살난다. 나머지는 다 완전한 거. 이것도 완전한 거. 완전한 거. 이것도 완전한 유치권이다. 그래서 1, 2, 3, 4 4개 중에 4개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공부를 4개를 다 해두셔야죠. 4번은 저당권이 모한 뒤 설정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거는 24의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22의 이것도 22의 27의 29의 이렇게 보시면 골고루 다 출제를 하고 있죠. 4개를 이 부분 꼭 점검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3번 관련 판례 3번을 우리 판례가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판례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했죠. 기입 등기 경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미출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했어요. 채무자가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겼죠. 그로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유치권 취득에 미출자 그 유치권은 무슨 유치권? 불안전 유치권 불안전 유치권 절차의 매수인 매수인은 누굴 말해요? 경락이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즉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싸워보서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경락인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럼 써보세요. 경락인은 경락인은 이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건물이요. 건물 인도 건물 가져오라고요.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게 낙찰자는 누구한테? 유치권자에게 어느 유치권? 압류 후 유치권 취득한 사람한테 낙찰자는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자에게 건물 인도 청구요. 건물 인도 청구 하나요? 못 하나요?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별세기예요. 다음 유치권의 배제특약 문제 유치권은 포기특약을 할 수 있죠. 포기특약 이것도 설명을 얼마든지 드렸습니다. 전의 기본강의에서 다음 유치권의 효력 효력이란 권리하고 의무를 지칭하는 거죠. 권리에 여섯 개가 있다고 했어요. 경 유 비 간 과 보 여섯 가지 권리가 있다. 경매권이 있다. 경매권. 경매권. 두 번째는 유치적 위력이 있다. 유치적 위력. 비 비용상환청구권 간 간이변제충당 과 과실수칙권 보 보존을 위한 사용권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 그중에서 34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3번 관련 판례 보실게요. 3번에 있는 관련 판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경락인에 대해서 채권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에 인도 거절할 수 있죠. 인도 거절. 누구한테도 경락인한테 그런데 채권 변제 변제는 청구해요. 청구할 수 없다. 별세계. 왜요?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본래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은 본래 이 경락인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써볼게요. 갑의 건물에 의리 유치권 가지고 있다. 공사비요. 공사비 있고요. 공사대금 채권이요. 채권 여기 10억 있고 채권 10억 있고 얘가 유치권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때 거물이 경매가 되면 A한테 경매가 되면 낙찰자죠. 얘는 낙찰자한테 돈 달라고요. 이 공사대금 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 채권은 채무자인 갑에게 해야 되는 거지. 낙찰자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 없다. 야 그 돈 받으러 너는 갑한테 가야지. 얘한테 가면 안 돼. 왜? 얘가 채무자가 아니거든. 채무자는 얘죠. 채무자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야죠. 돈 줘 돈 줘. 돈 줘 이건 얘한테 가서 해야 되지. 얘한테 돈 달라고 하면 틀렸다. 너는 틀렸다. 단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으로 인도 거절이요. 인도 거절은 누구한테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경락인 낙찰자 둘 다 다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인도 거절은 누구한테도요. A에게도 할 수 있다. 바로 여기 채권하고 뭐예요. 유치권하고. 채권하고 유치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유치권은 인도 거절하는 건데 인도 거절은 누구한테 낙찰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여기 별표할게요. 보통 본래 유치권은 낙찰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이거죠. 언제 성립한 거.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불안전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치권은 일반적인 유치권. 보통 유치권은 원칙. 본래 유치권은 누구한테도 낙찰자에게 인도 거절을 할 수 있다. 낙찰자에게 인도 거절을 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유치권으로.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다. 예외가. 그것이 뭐예요.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언제 성립한 거.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압류 후 압류 후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아주 특이한 예외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같이 정리해 두시면 이 의미가 더 또렷하게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정리하세요. 본래 유치권은 누구한테도요. 낙찰자에게. 이 낙찰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다. 여기 밑줄자. 특이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44페이지 5번 별제권 밑에 여백에다가 이거 써주세요. 보. 보존을 위한 사용권. 유치권자는 무슨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보존을 위한 사용권이 있다. 보존을 위한 사용권. 보할 때 보가 뭐라고요. 보존을 위한 사용권. 즉 유치권자가 유치권자가 아까 조랑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여기 조랑말 주인 여기는 콩밭 주인 콩밭 주인 또 조랑말이 콩밭을 엉망 만들어놓으면 콩밭 주인은 손해배상 채권 생기죠. 콩값 물어달라고 채권 이때 저 말을 붙잡으면 유치권 생기죠. 유치권이 이때 이 콩밭 주인이 말을 말을 유치한다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 이때 말을 점유할 때 점유할 때 유치권자가 말을 점유한다는 말은 말을 사용하는 거 말을 사용하는 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 사용권이 있느냐 이거죠.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말을 뭐 하는 거죠. 점유를 한다는 게 본질이거든요. 점유가 유치권의 본질인 거지 말을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거 이것까지 허용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점유하고 말을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거 사용권이 있어 사용권이 이 문제입니다. 사용권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시중에 책이 미스가 있다. 정확한 기술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말 사용권이 있어? 그래 유치권은 말 점유하는 거 맞죠. 점유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을 뭐 하는 거 사용권이 있냐 이거죠. 사용권이 어떤 책은 없다고 돼 있고 어떤 책은 사용권이 있다고 돼 있어요. 둘 다 미스야. 둘 다 미스. 왜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죠. 본질에 대한 이해가 덜 돼 있어서 그래요. 둘 다 미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권은 이가 유치권자가 말이죠. 남의 말이죠. 남의 말을 뭐 하는 거 말을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말 끌어다가 일하는 거 일하는 걸로 쓸 수 있냐고 없죠. 왜? 남의 말을 왜 일을 시켜 안 되는 거죠. 말 사용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그 말을 말을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별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권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용권 이거는 보존을 위한 사용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호할 때 보는 거죠. 보존을 위한 사용권을 말하는 거예요. 보존을 위해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이건 허용한다는 거예요. 말을 일을 쓰는 거 말을 데려다 일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남의 말이잖아. 말을 뭐 하려고요? 운동시키려고 운동시키려고 사용하는 거는 허용된다는 거죠. 왜?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말을 쓰는 거는 이게 바로 뭐죠? 말의 보존적 가치 보존적 가치를 위한 사용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르게 비유를 하면 내가 세탁소에다가 세탁소에다가 집사람 밍크쿠트를 갖다 맡겨놨어요. 세탁비를 안 줬잖아. 세탁비 안 주면 그쪽에서 밍크쿠트를 세탁물을 보관하고 있죠. 유치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이때 그 세탁소 주인이 세탁소의 주인이 이 밍크쿠트를 입고 돌아다니는 거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는 거 돼 안 돼? 안 되지. 왜? 무슨 사용을 해 남의 옷을 단 그 옷을 뭐 하려고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된다는 거지. 보존을 위한 사용 이건 된다는 거지. 이거하고 이건 전혀 별개인 거죠. 벤치도 마찬가지 내가 벤치를 자동차 정비업체에다가 정비를 맡겼다. 수리비 안 주면 정비업체에서는 벤치를 점유하고 있죠. 유치하고 있죠. 이때 그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그 벤치가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죠. 고객님 거죠. 고객님의 남의 자동차를 굴리면서 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죠. 사용하는 거 안 되죠. 차를. 차나 옷을 뭐 하는 거 사용할 수 있냐고. 무슨 사용권이 있어. 택도 없지. 시중의 체계 유치권자가 사용권이 있다고 쓴 거는 다 엉망입니다. 미스예요. 다 미스. 정확하게. 이거죠. 무슨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만 법이 예외로 허용한다는 거죠. 그 부분 써두시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판례로 판례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45페이지 관련 판례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자가 건물 공사를 해서 이제 말이 아니라 건물이죠. 공사를 해줬는데 건축주가 주인이 공사비를 안 주는 거지. 유치권자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공사비를 안 주는 거지. 그런데 이 비가 유치권자가 자기가 살던 집이 월세였는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유치권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사비는 안 나오고 갈 집은 없고 그런데 자기가 공사해 준 집이 있죠. 어느 집 이 빌라가 이 빌라가 지금 비어있잖아. 그래서 유치권자가 어떻게 한 거죠. 자기가 가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가서 먹고 자고 여기를 점유를 해버린 거죠. 거주를 해버린 겁니다. 거주를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자가 자기가 공사해 준 빌라를 빌라를 뭐한 거? 빌라에 가서 뭐한 거예요? 먹고 자고 거주한 거예요. 거주를 시작해버렸다. 그래서 사건 이름이 이거예요. 유치권자가 빌라에 뭐한 케이스 거주한 케이스 거주 케이스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관련 판례 345페이지 중간 판례 중간에 있는 판례 표하시고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유치권자가 빌라에 뭐한 사건 거주한 케이스 거주한 케이스라고 적어두시면 전체적인 핵심이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주가 문제되는 거죠. 거주한 거. 집을 사용한 거죠. 사용한 거. 이때 이 집은 빌라라는 거는 냅두는 게 좋아요. 사용하는 게 좋아요. 냅두면 거미줄 생기고 동물 생기고 이렇게 벌레 생기면서 집에 값어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빌라에 뭐한 거. 이 거주한 거는 거주한 거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첫째. 이 사용은 무슨 사용? 보존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용이다. 무슨 사용?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그럼 보존을 위한 사용이면 이게 채무자한테 이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주인의 채무자에 채무자의 먹없어도 돼요. 승낙을 얻어요. 승낙 없이요.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승낙 없이.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B가 주인 빌라를 주인 빌라를 식구들 데리고 가서 먹고 자고 점유한 거는 이거 점유한 거는 주인의 먹없어도 승낙이 없더라도 적법하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 없이 이거 쓰는 거 집을 거주하는 거 승낙 없이 집을 거주할 수 있고 이거는 이거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집에 거주한 거는 채무자 입장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얘가 불법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불법 점유가 아니다. 이거 불법 아니다.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불법 점유가 아닌 거다 아니다. 이거 불법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요 적법한 점유인 거예요. 왜요 보존을 위한 사용에 해당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가 불법 점위를 한 게 아니니까 주인은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에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소멸 청구요. 소멸 청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소멸 청구 못해요. 얘가 주인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에 얘가 누구 집에 남의 집에 사는 거죠. 남의 집에 빌라에 사는 거니까 이게 6개월 살았다. 6개월 동안 얘가 거주했다. 그럼 6개월 동안 남의 집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거죠. 부당 이득을 취득한 거니까 부당 이득은 반환해라. 이런 뜻이다. 네 번째. 유치권자가 6개월간 뭐 한 거? 사용한 거. 사용한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왜? 보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용이니까.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니네. 그런데 뭐는 성립해요? 부당 이득은 성립한다. 부당 이득은. 불법은 아닌데 부당 이득은 성립해. 부당 이득은. 그래서 얘가 6개월간 쓴 거. 6개월간 쓴 거는 월세를 6개월치를 물어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빌라에 유치권자가 거주한 케이스. 여기서 논란이 됐던 게 네 가지다. 네 가지. 네 개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다. 네 개 중에 하나가. 판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사용? 도전을 위한 사용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채무자에 먹어요? 승낙 없어요? 승낙 얻어요? 승낙 없이도 돼요. 승낙 얻어야 된다. 틀려요. 승낙 없이 돼요. 그럼 이거는요. 승낙 없이 점유한 거는 뭐가 아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소멸 청구를 못 한다. 주인이 쟤를 못 쫓아내죠. 대신에 사용한 거. 6개월간 사용한 거는 부당 이득은 성립한다. 부당 이득. 네 개 정리하실게요. 네 개.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그 다음 유치권의 소멸 부분 점검 들어갈게요.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이 건물이 불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건물 불나버리면 유치권은 점유 대상이 없어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점유를요. 점유를 뺏기면.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은 끝나는 거예요. 점유를 잃었다. 끝나는 거죠. 유치권의 소멸 사이에서 기억할 거는 이거죠. 건물이 멸실되었다. 뭐가 멸실? 건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해요. 끝나는 거예요. 유치권은 끝나. 소멸해. 두 번째는 뭐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마찬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다 유치권 소멸해다가 이거 두 개를 써주세요. 이렇게 두 개. 건물이 불나버렸어. 불나버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유치권은. 이때 유치권자는 보험금에 대해서 주인이 받을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걸어 못 걸어요.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끝나버려 바로. 그런데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건물이 불나도 어디다. 보험금.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먹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경매로요. 건물이 경매가 되면 유치물이 경매가 되면 유치물이 경매 시에 유치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이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면 경매로 낙찰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경락 받을 때 건물 뭐 받을 때요? 경락 받을 때 경매 받을 때 낙찰자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여기에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낙찰을 받았다. 빌라를. 빌라를 싸게 낙찰을 받았다. 제 수험생 중에는요. 이게 50억짜리요. 50억짜리 모텔을 모텔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시가 50억인데 이분이 낙찰을 받으려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에 20억이 채 안 되는 가격이 나온 거죠. 경매가가 20억이 안 돼. 20억이. 이분이 낙찰을 받으려고 막 덤비는 거죠. 그래서 경매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경매 들어가는 날 저한테 오셨어요. 이거 나 경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시가 50억인데 20억이 경매가 나왔대요. 그럴 때는 다 뭐가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까요? 저렴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점검을 해봤더니 여기에 유치권이 공사비가. 공사비가 공사비가 30억 넘게 붙어있다는 거죠. 공사비가. 그러면 이걸 낙찰받는 사람은 낙찰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사비 30억까지요. 공사비 30억 있죠. 그거를 결제를 안 하면 이걸 안 갚으면 점유를 이쪽에서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사비요. 공사비까지도 계산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낙찰자는. 그래서 유치물이 뭐가 될 때 경매가 돼도 이 유치권은 없어져요? 아니에요. 소멸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치물이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단 언제요? 압류 후 성립한 거.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한테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예외다. 그거 하나만 조심. 보통의 유치권은 유치물이 뭐가 돼도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매 문제 꼭 기억하십니다. 유치물이 경매가 되거나 양도가 돼도 양도나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다음 중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거죠. 션문제 27. 주의죠. 주의. 유치물이 경매가 되거나 양도가 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아닙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부분. 유치권자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주 1번, 주 2번. 유치권 소멸해서 시험 잘 물어보는 게 주 1번하고 2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거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당연하죠. 점유를 해야 되지. 점유를 잃으면 끝나는 거지. 주 2번 보실게요. 주 2번. 유치권을 행사하면 뭘 행사하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피단버 채권이죠.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게 법 주문에 있는 거죠. 법 주문, 교재 345페이지. 326조 주문입니다. 주문, 326조. 맨 하단 주문. 345페이지 맨 하단이죠. 주문 보실게요. 유치권의 행사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무슨 시효?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진행에 모아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아니한다.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부터 일단 걸려요. 유치권 행사하고 뭐하고요? 채권하고. 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 무슨 뜻이에요? 유치권 행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풀으면 말을 돌리셔야 돼요. 건물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른 말로 조랑말을요. 조랑말을 내가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거죠. 조랑말을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유치권 행사한다는 말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조랑말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뭐의 채권이죠. 채권의 뭐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모아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점유하고 있어도. 말을 점유해서 데리고 있어도. 건물을 점유해서 데리고 있어도. 뭐? 채권.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진행한다는 거죠.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한다? 진행한다. 이 뜻이다. 이게 결국 같은 말이죠. 이 부분을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을 점유하고 있는데 말을 데리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하는 중? 유치권 행사 중이죠.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의 무슨 시효?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진행한다. 중단한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핵심은 이거야. 채권의 소멸시효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판례는 중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행한다는 거예요. 아니 소멸시효라는 게 소멸시효라는 게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행사해야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권리자가 권리를 불행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건물 점유하고 말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 중인데 왜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냐고. 중단이 안 되고. 중단돼야 되는데 진행하냐고. 왜 그런 건가? 이 부분이 그래서 타켓이야. 유치권 행사는 뭐에 대한 거예요? 건물이나 말에 대한 거죠. 이걸 점유하는 게 유치권 행사라는 말의 뜻이고. 구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채권이죠. 채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나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건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요구하는 거예요. 돈 요구. 말을 데리고 있어도. 내가 말을 데리고 있어도 콩밭 주인이. 말주인한테. 말주인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죠. 말주인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죠. 말만 뭐하고 있어요. 데리고 있죠. 그게 유치권 행사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말주인한테는 돈 갚으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아니라 진행하는 거예요. 왜요? 채권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돈 요구. 돈 요구한 적 있어? 없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돼요? 사람에게. 말주인에게 돈 요구해야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런데 뭐만 행사하고 있어요? 말을 점유만 하고 있잖아요. 말을 점유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하고 뭐하고? 채권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양자는 별개인 거지. 이걸 같이 놓으면 안 된다. 같이 놓으면. 이걸 구별하는 게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나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유치권 행사라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점유하는 거지. 채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돈 요구하는 게 채권이죠. 그래서 유치권하고 채권은 별개라는 거다. 이게 별개다. 양자는. 이거 구별을 해내는 게 쉽지 않다. 여기를. 여기를 정확하게 때려내셔야 돼요. 말을 데리고 있다는 애가 한 달째, 두 달째, 석 달째, 1년째 데리고 있어도 그거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지. 채권 행사하는 거 아니죠. 채권 행사가 아니죠. 채권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데리고 있거나 건물을 점유해도 뭐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아니라 진행한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래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야.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별세계. 말 데리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26조 정리가 되셨습니다. 뒤에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있죠. 특유한 소멸사유. 특유한 소멸사유의 327조 동그라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 말 대신에 이 말 대신에 다른 거 말추인이 다른 거 다른 말을 갖다 주고요. 그 말 찾아올 수 있죠. 그게 뭐죠? 상당한 담보 제공이에요. 상당한 담보 주고 저 조랑말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 328조 유치권은 점유상실이에요. 점유상실로 유치권은 끝나요. 이때 점유를 뺏기면. 점유를 뺏겼다. 점유를 뺏겼다. 얘가 점유하던 건물을 낙찰자에게 뺏겼다.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은 끝나요. 낙찰자한테.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싸움이 되는 거죠. 점유싸움.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소멸하고. 그럼 얘는 뺏긴 점유를 어떻게 뺏어? 얘한테 낙찰자한테 뭘로 뺏어요? 유치권으로 점유권으로. 유치권이 아니라 뭘로? 점유권으로. 점유권으로 점유를 해보가면 된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했다가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점유상실에 거기다 써두실게요. 점유상실 옆에다 이거 하나를 써두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실 거예요. 점유를 침탈당한 때. 점유를 뭐한 때? 침탈당하면. 얘한테 점유를 뺏겼다. 뺏긴 거죠. 그러면 유치권은 일단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유치권은 일단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왜요? 왜 소멸할 거예요? 점유를 뺏겼으니까. 그럼 점유를 뺏어와야죠. 점유를 뺏어왔으면 유치권은 다시 부활해요. 그럼 뭘로 뺏어오요? 유치권으로 점유권으로.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 얘기해서. 점유해수의 소. 점유해수의 소를 제기를 해서. 이걸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요. 무슨 판결을? 승소 판결. 이겨 이겨. 소송에서 이겨. 무슨 소로? 점유해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고. 판결 받았죠? 판결 받았다고 유치권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뺏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점유를. 건물 점유를 얘한테 넘겨줬잖아. 뺏겨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요? 점유를 다시 뺏어오면. 점유를 뭐한 시점? 회복 시점에. 이때. 이때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 부활한다. 유치권이 소멸했다가. 여기 소멸했던 유치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한다. 유치권은 점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점유 싸움. 점유 싸움. 다시 말해서 힘이죠. 힘. 사람 보내서 점유를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유치권이 부활이 돼요. 여기 보세요. 점유 해수의 소를 제기해서. 얘가 얘한테 점유 해수의 소 제기했어요. 소 제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승소 판결 받았어요. 5월 달에. 판결 받았죠? 그런데 유치권은 부활 안 된 거 하지. 이겼는데. 판결에서 이겼는데도 못 찾아온 거예요. 왜요? 점유를 뺏어와야죠. 점유를. 점유를 뺏어와야 돼. 뺏어올 것. 그래야 유치권이 부활되는 거지. 승소 판결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유치권을 뺏겼다. 얘한테 뺏겼다. 점유를 뺏긴 거죠. 점유를 뺏겼죠. 이때 여기 사람들이요. 100명이요. 동네 양아치 100명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다. 그럼 이쪽에서 유치권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죠. 해결사를. 야. 3배 보내야 3배. 300명 보내서 쟤네들 어떻게 점유하는 걸? 뺏어오라고. 뺏어오라고. 이게 바로 해결사가 하는 일이지. 소위. 그래서 대낮에 대낮에 유열이 낭자인 걸 가끔 보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가다가 저걸 해결하는 거지. 뭐 하려고? 점유를 뺏어오는 거죠. 판결을 얻었어도요. 판결만으로 유치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요. 점유를 해보가는 시점이 돼야 유치권이 비로소 해결이 부활이 됩니다. 이래서 유치권이 다소 원치적인 거죠. 힘싸움이죠. 힘싸움. 그래서 민법 개정안에서는 유치권을 없애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싸움이라는 걸 기억해 두십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에서 첫 번째 건물이 멸실되면 끝나는 거고 점유를 상실해도 끝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할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건물이 경매가 되면 소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 더 잘 나오는 건 이거죠. 유치권 행사는 뭐예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이다 진행이다. 왜? 유치권하고 채권은 따로따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거는 건물. 강아지나 건물을 점유하는 거고. 이거는 채권. 사람에 대한 거죠. 별개다. 조심할 논의는 이 부분이다 이거죠. 내가 점유를 뺏기면 점유를 뺏어와야 되는데 소송을 해 일단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얻었어도 아직 못 찾아오면 점유를 못 찾아오면 유치권은 부활되는 게 아니다. 점유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점유 회복. 이게 유치권의 부활의 요건이다. 부활의 요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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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그래도 우리는 점유가 뭐라고 그래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라고 그래요. 존속요건. 여기까지 그래서 유치권이 정리가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겠습니다. 특성. 우물물이 없어요. 두 번째 성립요건. 성립요건. 건물에서 채권이 생기는 거. 결련성 있죠. 결련성. 채권은 변제기가 도려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모아할 것. 점유할 것. 이때 점유가 점유가 아주 중요하다. 네 가지가 있었다. 네 가지. 압류 후에 점유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다만 그 압류 후에 점유한 거는 완전히 불안전해. 불안전한 반쪽짜리 유치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압류 전이면 완전한 거. 가압류 후에도 완전한 거. 다음 유치권의 권리는 경유비간과. 비간과 마지막이요. 보. 보존을 위한 사용권이 있다고 그랬죠. 보존을 위한 사용권. 의무는요. 의무는요. 유치권자는 무슨 의무가 있어요. 유치물을 사용.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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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성관주의 의무.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두 가지 의무. 성관주의 의무하고.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때. 승낙 얻을 의무. 승낙 얻을 의무가 있다. 조심할 거는요. 보존을 위한 사용은.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하고 다르다. 유치권의 소멸에 소멸에. 소멸에 1번하고 2번 조심하시고. 주의할 것 두 개 있죠. 이러면 유치권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 끝났고요. 문제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예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경매권 있죠. 경매권 있는데 옆에 뭐 없어요. 우선변제권 없어요. 우물물이 없어요. 쓰대요. 우물물 없음. 두 번째 비용상환청구권 있죠. 세 번째 간이변제충당 있죠. 경유비 간. 간할 때 있죠. 4번 유치권에 의한 반환청구는 없죠. 우물물할 때 물권적청구권이 없죠. 5번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있죠. 인정되죠. 다음 우측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랑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배제특약은 유효무요. 유효. 배제특약 유효. 거기다 쓰세요. 건물 원상복구 특약.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특약이 바로 유치권 배제특약이다. 그거 유효다. 두 번째 재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죠. 세 번째 계약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한 청구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한 청구권을 다른 말로 옮기면 땅사라고 대준 돈. 땅사라고 찔러준 돈. 그 돈을 피담부채권으로 부동산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없다죠. 왜 땅사라고 찔러준 돈하고 부동산은 결련관계가 없으니까요. 3번 정답 4번. 점류가 불법 평위를 인한 때 이때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심할 건 언제 성립한 건 압류 후 성립한 것도 압류 후 점유한 것도 인정된다. 단 경락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래서 유치권까지 점검이 되셨고 이제 쉬셨다가 저당권 만나실게요. 잠시 후에 다시 오시겠습니다.